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동창생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귀신 사진을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수된 26살 여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. 이 여성은 학창시절 동창생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독특한 방식의 복수를 생각했습니다. 귀신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괴롭히는 방법이었습니다.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사진을 귀신으로 변경한 뒤 동창생에게 팔로우 신청을 했고 좋아요 버튼을 여러 차례 누르는 방식으로 동창생에게 귀신 사진이 보이게 했습니다. 동창생이 계정을 차단하자 새 계정을 만들어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. 결국 귀신 사진이 피해자에게 보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정도,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잠시 김세인과 공포심을 위해 상 Braun은 피해자 전문가를 defects 犯가를 맞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